육류 업계를 움직이는 근사원 우리가 먹는 고기 생산과 가공을 지배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과연 어떤 업체일까 카길은 육류 업계 최대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카길 전세계 농업 체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대기업 중에 하나다 2007년 현재 카길의 비육장 사업은 미국에서 3위로 매년 70만 마리를 비육한다 2010년 현재 카길이 운영하는 소비육장은 텍사스주의 3개, 킨자스주의 1개, 콜라더주의 1개 카길은 최소한 캐나다 쇠고기 산업 전체와 맞먹는 힘을 갖고 있다 캐나다 농민연합에 따르면 2009년에 엑셀푸드가 타이슨의 캐나다 쇠고기 사업장을 인수한 뒤에 카길과 엑셀푸드가 캐나다 쇠고기 도살의 80% 이상을 지배한다 가금류 생산으로 유명한 타이슨 푸드는 쇠고기 부분에서도 주요 회사이다 이 회사가 생산하는 햄버거용 쇠고기를 340g짜리 햄버거로 환산하면 지구를 10바퀴 돌 수 있을 정도이다 1990년대 타이슨은 소십 개의 회사를 인수했다 JBS는 브라질 개발을 은행과 제휴해 공격적인 인수 전략을 펼쳤다 그 결과로 세계 최대의 육류 공급업체가 탄생했다 2007년에는 상장으로 50억 달러를 조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미국 소고기 사업장들을 마구 사들였다 현재는 호세 바티스타 소브린스 호예의 자녀들 중에서 6명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들 웨슬리 바티스타가 CEO를 맡고 있다 가결 타이슨 JBS보다 훨씬 규모는 작지만 내신을 비푸는 네번째로 큰 소고기 가공업체로 2010년 370만 마리를 도살했다 4대 기업은 시장 집중을 통해서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한다 독립적인 소 생산자에 비해서 엄청난 우위를 누린다 대형 정력업체에 소를 팔아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독립적인 비욕장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대형 정력업체가 소유한 비욕장과의 경쟁 또한 규모 확정에 기여한다 현재 대형 세국이 정력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소를 소유하고 비욕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생산을 잇은 과정에서 공급을 통제할 수가 있다 그들은 독립적인 소규모 업체들로부터 소를 구입할 비율을 줄였다 자체 비욕장 덕분에 정력업체들은 소가격을 낮추고 세국이 소비자 가격을 높게 유지하며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가격을 낮출 수 있다 회사 소유 비욕장은 엄청난 규모다 세계 최대의 쇠고기 가공업체인 JBS는 파이프 리버스 캐틀 피딩을 소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욕장이 농촌에 자리하고 있지만 이 지역 중에서 더 수는 최대 도시들에 맞먹는 양의 폐기물을 만들어낸다 분뇨 지하서 하천으로 유친될 수 있다 지우커대학교 세계화 거버넌트서 경쟁력센터에 따르면 대형 비욕장의 단 60% 정도만이 환경문제 전반에 관한 문서로 된 공식 가이드로인을 가지고 있으며 축분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분뇨를 뿌린 들판과 배수 저장 연옷에서 유출되는 물 때문에 소유와 음영소가 중금속 병원균 항생제 암모니아 등으로 오염될 수가 있다 또한 가축 분뇨에 들어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타 독산은 인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전속공급제 1990년까지 독립목장주들은 중력업계의 힘이 날락해지므로 자신들의 미래가 암울해질 것으로 예견했다 기존의 법으로 위협적인 시장 지배력을 억제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농부부는 최근에 수십 년 동안의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2008년 농업법에 농산농민에게 좀 더 경쟁적인 시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새로운 조항을 얻는 투쟁을 위해 농기업들이 엄청난 경제력과 정치력을 행사해서 농무부 정무직 공무원들과 부하 직원들을 협박했다 그렇게 지능을 정돈하는 규정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대응했다 2011년 5월 147명의 의원이 공공정책을 육류업계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대응 영유해서들을 위해 일하는 사업자 단체들은 기아이 PSA 규정 제정을 방해하기 위해 농무부 정근 빌리석에게 서한을 보냈다 법무부 행정부는 공약 실천에 적극적이 있다 하지만 정량업체들의 시장 저작과 반경쟁적인 행동에 대처할 규정의 저정을 밀어붙일 용기가 부족했던 대통령은 불행히로 어깨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실커물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움직이는지는 오바마 정부에서 공물검사 초라지파 전 청정을 지닌 더덜리 버틀러가 누구보다 알 것이다 버틀러의 상대로 한 지독한 공격 하나가 2000년 반독점법 시집행과 경쟁적인 시장 확립을 위한 단체인 오심 회의에서 그가 한 발언에 가는 것이다 물론 대행 애거리 비즈니스들은 이를 공격했다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잡치인 운동가들은 버틀러의 인명에 무척 고무되었다 왜냐하면 G.I.P.E.S.A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그 목장자들은 업계의 집중화로 경매해서 쇠고기 생산자들이 받는 가격이 어떻게 낮아졌는가를 거듭 증언했다 농무부발자로 1990년대에 수행된 연구들 역시 시장 집중 때문에 쇠고기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정류급체는 자체 도살장에 자신이 경매한 구매한 소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소비육장이나 생산자와 계약을 통해서 확보한 소를 섞어서 공급한다 이들써 생산자는 경매 때마다 더 낮은 가격을 받으며 좀 더 유리한 여건의 공급업체에 비해 더 나쁜 조건으로 계약이 된다 정류급체가 구매와 판매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가격을 조조하는 사례도 많다 또한 전소 공급체에서는 몇몇 공급업체가 더 높은 가격과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를 받는다 먹장자들은 1990년대부터 미 농무부에서 잠자고 있으며 지난 두 번의 농업법 개정기간에 논란의 터성이 되었던 전소 공급체 계획안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밸런 센츠는 콜로라드주 포토콜린스에서 열린 법무부 농무부 합동 공청회에서 정류급체의 힘에 관해 증언했다 공청회 규정의 비롯성에 관한 언론 비포용 처리에서 R, C, E, F는 직설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정류급체들은 로비를 통해서 미국의 유부 산업을 산업계의 산업처럼 만들고 싶어한다 쇠고기의 치킨화 네브레스카조 상원원을 지닌 캠 디어커스는 네브레스카 북중부 출신으로 업계의 로비에 결코 넘어가지 않는 정치인이다 유행에서 성장한 그는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다 그의 가족은 찬밤의 40년대부터 네브레스카조에서 목축을 해왔다 지금은 막내들이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세 자녀 역시 농사에 계속 관심을 받고 있다 디어커스 농업에서 일어난 엄청난 변화를 목격했으며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독립적인 목적업자와 농민이 공정하게 등장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디어커스는 육류 산업의 권력 날명적인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투쟁한 많은 사람을 내변한다 이런 일을 했다 알겠죠